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업적 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적 연봉도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학희 기자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많을수록 근로자들은 유리하고 회사의 부담은 커집니다. 민감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고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고 액수가 사전에 확장돼 고정적으로 받는 게 통상임금이라고 규정해 왔습니다. 한국GM 직원 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는 업적 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직업마다 연봉에 차등이 생기면서 논란이 인 겁니다.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만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기본급처럼 해당 연도 인사평가와 상관없이 결정되고 액수도 고정돼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휴가비와 개인연금보험료가 통상임금인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